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손주 이쁘다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애 인성 다 조지고 있는 그런 거지같은 할머니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제가 3대 독자를 낳았더니 애 할머니가 우쭈쭈 에이건 내 새끼 이러면서 개 망나니로 키우네요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제가 모조리 갈아엎었습니다 원제 3대 독자를 낳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엄마인데요 바로 이 아이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좀 듣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짧게 또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아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혼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한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목처럼 7년 전에 이 집안의 장손이자 동시에 3대 독자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심 아들 말고 딸을 바랬지만 그래도 내 새끼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라는 생각을 했구요 그렇게 3.8kg의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입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했고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꽁꽁아 이러면서 명품백이랑 화장품이랑 보석 등등등 엄청난 선물 공세는 물론이고 어딜 가나 며느리인 제자랑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며느리가 3대 독자를 낳았다 아이고 장하다 이렇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좋았어요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또 제 아이를 이뻐해 주시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아이 태어나고 약 5년 동안 주 4회 이상 찾아왔는데 참고로 시댁이랑 저희 집이 아주 가까워요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솔직히 부담은 됐지만 이게 또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적어도 육아 부분만큼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게 좀 있어도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최대한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그러니까 바로 이틀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언니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모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아들과 동갑내기에요 여하튼 그날 언니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하루만 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구요 저는 그저 이 두 아이가 동갑내기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장난감 가지고 둘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에요 사람 손바닥 크기에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제가 어머 왜 이래 말려야지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저희 아들이 조카의 머리를 있는 힘껏 진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계속 때린 거에요 당연히 조카는 울었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아니 꽁꽁아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하.. 세상에 아이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말이 튀어 나옵니다 뭐가 나는 3대 독자니까 괜찮아 이렇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훈육을 할 생각도 못하고 바로 장난감을 빼서 아들의 엉덩이로 손으로 찰싹 때렸습니다 물론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난 네 엄마니까 때려도 괜찮아 이렇게요 그런 뒤에 옆에서 울고 있던 조카를 달랬죠 하.. 사실 그동안 저희 씨야머니가 늘 아이한테 아이고 우리 3대 독자 꽁꽁이 우리 3대 독자 꽁꽁이 이러면서 막 우쭈쭈 하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리긴 했었는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를 맡았을 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이고요 아니 그래도 살마살마 했는데 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러는 건 아닐지 벌써부터 앞이 캄캄합니다 아니 사실은 유치원에서는 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없나보다 했는데 우리 아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하..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어제였죠 어제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아이가 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더니 전날 있었던 일을 다 일러 바칩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제 나 때렸어 이렇게요 그러자 시모는 바로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더니 제 머리를 쾅 쥐어 박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아니 니년이 뭔데 감히 우리 귀한 3대 독자를 때리냐 니가 하..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저도 순간 이 노인네 때릴 뻔 했다니까요 참고로 남편에겐 일이 있었던 그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꽁꽁이랑 땡땡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애 입에서 3대 독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 참고로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하는 걸 늘 들었던 터라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애도 조금 컸고 우리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님과는 가끔 만나게 하고 교육을 똑바로 시키자 조금 있으면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애 큰일 난다 등등등 한참 동안 상의를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나설게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듯 남편이 나서기도 전에 일이 먼저 터진 겁니다 여하튼 시어머니는 고함과 함께 제 머리를 때렸고 아들은 그런 할머니 옆에서 히히히 우리 할머니 최고 야 야 다 때려줘 히히히히히 이지랄 시모 역시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귀한 3대 독자 꽁꽁이 등등등 저 버논 앞에서 좋다며 우쭈쭈 저쭈쭈 물고 빨고 난리가 나는 거야 모르겠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더니 저도 모르게 고함을 찔렀습니다 그것도 반말로요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3대 독자 이 지랄하면 둘 다 없애버린다 등등등 너무 흥분을 했던 터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요 시어머니라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 확실해요 그냥 여러분 상상 이상의 욕설과 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여하튼 이렇게 제가 소리를 빽 찔렀더니 남편 아들 시모 전부 다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고 저는 이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쳐다보든 말든 그냥 다 쌩까고 폰이랑 지갑만 챙겨서 진정으로 와받았습니다 물론 이후로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안 받았죠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은 남편도 너무 밉더라고요 그냥 톡으로 내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솔직히 이젠 자신이 없고 또 그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하하 여하튼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제발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눈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캄캄해요 댓글 1번 네 그럴 때 있습니다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죠 아무리 내가 퍼먹고 또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어쩔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2번 물론 스니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린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세뇌를 시킨 할매가 죄인이고 또 원흉이죠 아들 학교에 가가지고 3대 독자 타령하다가 크게 대어보면 지 스스로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인 스니가 정확한 현실을 말해주세요 학교에 가면 네 친구들 거의 다 독자라서 3대 독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엄마가 아들 또 낳으면 너는 그 순간부터 1대 독자도 못된다 자꾸 이렇게 버릇 없이 굴면 이 동생 나을 거야 꼭 남동생으로 알았냐? 또 저 정신나간 시모도 마찬가지 당신 손주 당신 귀한 손주 밖에서 친구들한테 쥐어 터지고 왕따 만들고 싶지 않으면 오냐오냐 그만하세요 애 버릇 나빠지는 건 고사하고 애 인생 망가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아이를 앞으로 아예 보여주지 마요 요즘 세상 거의 다 자식 하나고 다 귀한데 거기다 대고 뭐 3대 독자 드립치며 설쳐봐요 바로 소문나서 깊이 대상 영순이 됩니다 아시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요 대젓글 지금 스니가 가장 먼저 해야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저 할매랑 손자 또 그런 게 더 잘 먹게 들지 아니 그러면 어린애한테 뭐 공자왈 명자왈 이게 먹히겠냐고 에휴 뭐 하라 이 말이야 아 그리고 애가 나중에 또 그딴 소리 하면서 남을 때리면 그땐 진짜 제대로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망가지 말고 아시겠죠? 5번 아이고 저 할매가 노망이 났나 애를 그냥 다 망치는구만 에이키 그렇구만 6번 물론 시어머니도 잘못이 있지만 스니한테도 문제가 있는데요 화나는 거 컨트롤 못하는 엄마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똑같이 애를 때리질 않나 죽인다고 하질 않나 거기다 해결도 안하고 그냥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리질 않나 그냥 총체적 난국이야 대댓글 애 망친 건 CM인데 이걸 또 엄마 탓으로 돌리네 제정신이야 2번 애 안 키워봤어요? 열받으면 똑같이 치게 돼 있어요 7번 뭐? 3대 독자? 요즘 밖에 나가가지고 3대 독자 드립치면 다들 미쳤다고 그러고 개검맨인 줄 알아요 끌 끌 끌 끌 대댓글 근데 저런 집안 아직도 은근히 많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오빠가 3대 독자라서 오빠가 3대 독자라서 저 엄청나게 차별받았고 오빠의 폭력까지 다 받아주면서 살아야 했죠 둘째 절대로 낳지 마세요 형제가 나오면 둘이 똑같이 그렇게 클 거고 남매면 저버릇 동생에게 갑니다 동생에게 2번 얘 뭐라는 거니 니가 있으면 이미 독자가 아니잖아 3번 너야말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독자는 남자만 따지는 거야 3대 독자는 3대째 외동이란 뜻이 아니라 3대째 아들은 하나씩 밖에 없던 뜻이야 알겠니? 8번 학교 가가지고 다른 5대 독자나 7대 독자 정도 만나가지고 개첩 알피우고 뿅셋뿅 뿅 빵셋 빵셋 빵 셔틀을 좀 해봐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평민이구나 이럴 거야요 끌 끌 끌 끌 9번 지금 안 잡으면 님 아들내미 앞날 불보듯 뻔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나는 3대 독자니까 괜찮아 이 지랄 하다가 왕따 당하고 자존감은 낮아지니까 집에 와서도 게임이나 하고 밥 먹고 눕기만 해서 살만 뒤룩뒤룩 찌지 그런 와중에 할머니는 계속 아이고 우리 독자 최고 내 새끼 이럴 거구요 그렇게 쓸데없이 헛물만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그지같은 사상 주입시키고 또 그런 상태로 사회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찝짝거리며 4대 독자를 낳아야 해 이러면서 나이 마흔 먹도록 백수로 지내며 부모한테 손 벌려가면서 피 빨고 사회생활은 1도 안 하는 빵구석 페인 100% 됩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저 아는 사람도 맨날 독자 소리 듣고 오냐오냐로 키워지는 바람에 완전 아라무인이야 진짜 지 멋대로 굴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모든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면서 일부러 튕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 착각이지 지 전여친도 아닌 사람한테 개뜬금 없이 밤중에 전이 이딴 거 보내는데 어우 진짜 전여친도 아닌데 전이 이거 너무 웃겨요 끌 끌 끌 끌 그렇죠 저거는 전 남친 정도는 돼야죠 2번 에이 암한 그래도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3대 독자 생각하니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네 아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아 똑같아 3번 나 연 끄는 사람 중에 3대 독자 같은 건 아니지만 위로 누나 4명의 막내었던 남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오냐오냐로 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종자인데 예를 들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화가 났다 그럼 누구라도 계속 반드시 풀어줘야 하고 달래줘야 해요 그리고 남의 의견은 당연히 내 의견보다 아래요 이런 게 인성 저 밑바닥에 완전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보니까 쓰니 아이도 딱 이렇게 될 운명이네 예방?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할매랑 격리 강한 훈육 이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죠 하나이자 두 개 야 그러고 보니까 3대 독자라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 그때 5대 독자였나 6대 독자였나 아무래도 그 정도 되면은 군대 면제다 이런 카드라 통신을 들어봤거든요 요즘에 3대 독 아니 그때도 3대 독자는 안 쳐줬어 최소 5대 독자는 돼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3대 독자 따집니까? 시대를 역행하는 할매들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자식을 조지는 거죠 자기 새끼를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애를 위해서라도 할매 정신 차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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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